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기 윤진님이랑 같이 탑승권 검사합니다. 윤진이라고? 여기 이쪽에 서면 될 것 같아요. 오면 인사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티켓 좀 확인하겠습니다. 탑승권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번호가 크게 있어서 그것만 보이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위쪽에 있는 날짜랑 편명 보셔야 돼요. 저희 4703편 보딩사에 나갔습니다. 승무원님들은 복정 위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수고하십시오. 후... 자, 됐어. 자, 됐어. 잠시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어, 향수 대단합니다. 저런 건 기분으로 하셔야죠. 향수 한 번만 써도 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냄새 좋다.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네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진짜 황당하겠다. 어이없었죠. 나였으면 와, 진짜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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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가 인사성이 맑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행 times two 하는 점은 긴장해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hear Destek. всех 시무를 놓치 새로ị shimmer classroom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 and feść near you. 이제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10분 들어오셨으니까 80분 나오셨습니다 아 오케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머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양새바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양새바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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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한다 진짜 방송 아닌 걸로 생각하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쪽이 열려야죠 다 뛰어 다 뛰어 지나간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서 이렇게요? 봐봐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봐봐요 계속 미소를 띄고 있어요 아 근데 저기 방송인지 모르셨다고요? 카메라에 너무 이렇게 승객분들 계시니까 아 그래요? 웃으면서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카메라 있는 거 표시는 아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절대 웰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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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